이한영화제포프 이한영화제포프입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고 이런거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다가 접은 아이디어들이 몇개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큰 회사들이 몇년뒤에 만들기 시작했고 최근에도 그런게 보여서 그거를 또 한번 공유하려고 해요. 뭐 비디오 이름은 약간 어그로성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은 뭐 워터폴이라는게 돌아오는게 아니라 워터폴 자체가 사라지도 않았고 그것보다는 겐트차트라고 하던 워터폴에 떼어놓을 수 없던 차트가 있잖아요. 그 차트가 돌아오고 있는게 보여요. 근데 재밌는거는 이 차트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 사실은 그걸로 통해서 프로젝트가 나아질 수는 없는거였고 그건 다른편에서 말할 수 있으면 말하도록 할게요. 그 뭐 그냥 좀 약간 막말해서 스크럼 한답시고 프로젝트 관리 제대로 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끝날지도 모른채 그냥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만 열심히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하는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거를 가져다 써야되냐라는 고민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언제까지 뭔가 나와야되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리소스를 어떻게 배치해서 언제까지 무엇이 끝날거냐 그걸 해주는게 결과적으로는 장기 플랜 뭐 기본형의 스크럼에선 존재하지 않는거 기본형의 워터풀에서는 당연하게 있는거 일단 프로젝트 관리가 크리티컬 패스 분석이 안되고 디펜던시 뭐가 어떤 테스크가 어떤 테스크에 의존성이 있냐 그게 트래킹이 안되면 프로젝트 관리는 없는거에요 사실 그건 프로젝트 관리가 아니에요 그냥 투드목록 집에서 그냥 아 홈플러스 가서 이제 뭐 글로서리 사와야할 때 글로서리 뭐 사와야할지 적어놓는 그런 투드목록 수준인거지 프로젝트 관리가 아닌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크럼 쪽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의존성을 이제 뭐 이렇게 측정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 그런걸 한다 치더라도 그게 스케줄로 바뀌지가 않다는거였어요 그거를 해줬던게 겐트차트거든 근데 겐트차트는 어쨌든간에 예전방식에서는 다 매뉴얼로 했어야 됐죠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한 5년 전쯤에 제가 그때 이제 창업판에 뭐하나 할 때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서 저도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서 못 만들었던건데 그중에 일부 기능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거였어요 시작은 약간은 뭐 스크럼으로 하던 워터폴러도 상관없어요 시작을 해요 그럼 거기다가 이 일이 얼마가 걸릴지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뭐 5일이 걸린다 3일이 걸린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일이 끝나야만 진행이 되는거면 이 일이 끝나면 진행이 된다라는 관계를 정립을 해줘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리스트를 대입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거 해야된다고 다 어사인하거나 그리고 버튼 딱 누르면 그 사람의 스케줄에 따라 뭐 이 사람이 일주일에 5일이라는 사람이고 어떤 일이 언제 끝내야 되고 못 끝내야 되고 관계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거를 쫙 그려주는거 그 겐트차트를 그러면은 그냥 아 이날은 이거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날은 이거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런 개념을 볼 수 있는걸 원했어요 즉 옛날에는 겐트차트 같은거를 어찌보면 약간은 굉장히 매뉴얼스럽게 그린 부분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며칠 걸렸지만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일해야 되는지만 알면은 그것 따라 자동으로 워크오더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요번에 클라우드로 가거든요 거기에 들어온 기능이에요 물론 겐트차트라는 이름 자체가 워터4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 이름을 좀 바꾼거 같아요 타임라인 뷰라고 근데 어차피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하는건 뭐냐면은 겐트차트 만들어준다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주냐 니가 어떤거에 디펜던시 만들어두고 어떤게 며칠 걸린다고 에스티메이션 한거 그래서 그 기능이 들어오는걸 보고 아 좋아졌구나 드디어 내가 원했던 기능이 나왔구나 프로젝트 관리를 저도 하는 사람이니까 아 요거를 쓰면은 나도 편해지겠구나 생각은 하는데 MS 프로젝트가 워낙 한동안 클라우드 버전이 없었고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점점 안쓰기 시작하기도 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용하는 회사는 많지만 큰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워터폴로 프로젝트를 돌려요 사실은 그런 데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었어요 너무 해야될 일도 많고 거기서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뭐 클라우드 만드니까 좋긴 좋은데 그게 공짜는 또 아니어서 공짜는 아니어서 쓸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재밌는게 뭐냐면 요즘 또 이제 트렐로가 넘어가면서 트렐로가 아틀란신에 넘어가면서 완벽히 공짜였던게 들공짜가 되면서 약간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점점 또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걸 만들고 있어요 이때야 기회다 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 굉장히 개념이 좋은 곳이 몇 군데 보여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중이라 공짜인데 어쨌든 간에 보이는데 이런데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능 추가 요청을 넣는 그런 피드백이 보이는 곳을 가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겐트 차트를 넣어달라고 해요 겐트 차트를 즉 예전 방식으로 트렐로처럼 칸반으로 두고 태스크 하나씩 옮기는 거는 뭔지 알겠는데 그걸로 회사 프로젝트를 제대로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겐트 차트가 있어야만 하고 넣어달라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만든 약간 투드리스트 비슷하게 만든 그런 앱에서 여기서 겐트 차트를 어떻게 추가하냐라는 걸 고민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그 회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들 겐트 차트를 곧 온다 내년에 추가할 거다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겐트 차트가 예전에 그냥 스크럼 한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기커탑에 번다운 차트 있고 막 이런 것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거기에 겐트 차트를 새로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마소 프로젝트에서 만든 거를 아마 모니터링해서 그걸 비슷하게 되게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원래 이제 워터폴 하시다가 스크럼 좋다 해서 스크럼 오신 다음에 이거 뭔가 아닌데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워터폴을 100% 다시 갖고 오는 건 아니죠 그 워터폴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패스 분석이 될 수 있고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그 겐트 차트라는 게 드디어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또 큰 회사가 열심히 만들어주고 뭐 작은 신생 회사도 열심히 만들어주니까 그 파이가 커지고 있고 원하는 기능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기능 자체를 제가 따로 만들 일은 좀 없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말했던 거 외에도 다른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면은 프로젝트 관리가 훨씬 편해지기는 해요 이제 제가 그걸 만들 능력도 지금 없고 능력보다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아 저거 하나를 마소가 이미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들과 비슷한 걸 점점 만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 5년 뒤쯤에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뭐 이런 생각했던 거 드디어 나온다 뭐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았다 라는 이제 뭐 자기 칭찬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스크럼 관련 비디오 올린 적 있죠 뭐 프로젝트 프로세스인가 그거 별다른 의미 없고 리드의 역량이 중요한 거라고 그 얘기했고 공감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비디오에서 그거 공감하시면서 스크럼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스크럼을 그대로 쓸 순 없죠 스크럼 약간 변형한 거 플러스 겐트 차트 올리면서 장기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으면은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느낌은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도 있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직 마소 프로젝트를 저는 쓰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쓸 만큼 마소 클라우드 자체가 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에서 그 기능이 들어오기를 좀 더 기다리고 지켜볼 것 같네요 뭐 그러면 그 정도로 줄일게요 네 포프였습니다